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이면 깨끗이 빨아지고 말리면 원상이다 죄를 안 짓게 죄를 가르쳐주고 의를 가르쳐 행쾌해주어라 그 시간 의를 행하면 죄를 안 짓는다 죄는 병과 같다 어서 치료하라 영과 육의 건강이다 신분은 깨끗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사랑 전부 불과 같이 뜨겁게 할 수 있다 그 시간 의를 행하면 죄를 안 짓는다 죄는 병과 같다 어서 치료하라 영과 육의 건강이다 신분은 깨끗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사랑 전부 불과 같이 뜨겁게 할 수 있다 사랑 전부 불과 같이 뜨겁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랑 전부 불과 같이 흡의 건강에 흡의 건강에 아멘